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시작해 볼 텐데요. 다시 한 번 또 뽑아 주셔야 돼요. 이번에 보보 씨가 한 번. 얘가 느낌이 오네요. 얘 밖에 없었던 느낌인데. 한 번 펼쳐봐 주시겠어요? 불협화음. 거의 20년 넘게 함께 하신 거잖아요.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나요? 팀 해체 위기 뭐 이런 것도 있었나요? 저희도 불협화음을... 아무래도 오랫동안 하면 그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. 연습하고 할 때도 싸우는 의견차로 인해서 싸우는 일도 있을 테고 혹은 또 연습 때 꼭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몇 날 늦어요? 보보 당첨. 다 늦잖아. 다 늦잖아. 늦을 수 있죠. 늦을 수 있는데 의식을 하고 있는 거랑 약간 습관적으로 늦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아니면 습관적으로 늦는 건 아니면 늦을 때 저 5분 늦어요, 10분 늦어요 이렇게 미리 알려주기는 하나요? 아니면 이게 깨우러 가야 돼요. 아니 누나 한 두 개 있는데 5분 늦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?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일어나게 해가지고 야 너 어디야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얘네 집에 가야 돼요. 제가 좀 혼내줄까요? 누나 좀... 왜냐하면 나는 솔직히 얘기는... 아니 누나 저만 늦는 게 5분... 제가 비방용으로 해가지고 한 번 혼내줄게요. 아니... 아 진짜 너무 자유로운 캐릭터가 이렇게 하면 안 돼. 자유로운 캐릭터가 아니 심지어 오늘도 늦어가지고 아 진짜... 아니 그렇게 늦진 않았잖아 아니... 아니 늦게... 아니 자꾸 뭐라고 하냐고 피대 불협화음이 이렇게 해서 생기는...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불협화음이 생깁니다. 이게 뭐냐면... 조금 잘라야 될 것 같은데요. 아니 아니 계속 얘기해 나 떳떳하니까 이거 뭘 떳떳해. 뭘 늦었잖아. 아니 그게 아니라... 두 주촌에서 세웠잖아. 자유로운 밴드에서 왜 그러냐고... 아니... 자유를 상징하는 노그레인... 아니 근데 그게... 그게 여기 있어요. 불협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고쳐지지 않는 거... 아니 잠시만 좀 들어와 잠시만... 아니 고쳐... 맨날 늦는다고 이렇게... 근데 고쳐... 아니 좀 있어... 아니 굳이 여기서... 내가 괜한 얘기를 꺼내가지고... 지금 피대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습니다. 아... 아니 죄송해요. 그러니까 저희가... 그러니까 오늘도...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오늘도 늦어서... 아니 방송... 지갑하는 대신에 기타 진짜 열심히 치고... 형이 노래 맞다 오고... 나는 열심히 노래 안 해? 아니 방송 아닐 때 얘기해 이런 거... 왜 카메라 도는데 그런 얘기라고... 오케이... 자 그러면... 자 잠깐만 있어 봐봐... 아니 늦는 거 가지고... 맨날 우리 나한테... 맨날 그러지는 않고... 네가 맨날 늦어지니까 그런 거야... 네가 안 늦으면 아무 일 다 해... 그래 우리의... 아 여기 엠분행이라 하자 그랬을 때도 나 오케이 하고... 뭔 소리야 왜... 갑자기 저쪽으로 갔습니다. 잠깐만 있어 봐봐... 우리 그러면... 자... 잠깐만요... 잠깐만요... 이거 좀 끊고 갈 수 있을까요? 네네... 끊을게요... 이거 다 편집할 수 있어... 편집할 수 있어... 아니... 아니... 카메라 들어온 때 그런 얘기를 해... 웃자고 하는 건데... 아니 야 좀... 아니 그리고... 나... 야 다른 사람이 참... 다른 사람이 애써 참고 있으면... 그냥 넘어가 그냥... 돌아가고 있는 건가... 응... 아니야... 다 나가게 할 거야... 잠깐만... 잠깐... 감독님 잠깐만요... 잠깐... 좀 이따... 얘기 좀 해... 아니야... 어떡해... 금방 풀어질 수 있는... 아유... 꼰대도 진짜... 아유... 아유... 죄송합니다... 아니 근데 그건 진짜 되게 예민한 문제지... 팀 하는 사람들은 다 알지... 네... 내가 해결해 줄게... 네... 뽀뽀뽀뽀뽀... 오 마이 갓... 하하하하... 아... 하하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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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려요... 하하하하... 왜 그래... 하하하... 저기... 저기... 저기 예쁜... 기 suas시že comedình... 축하합니다 이 나를... 축하합니다~! raf2 bouncing 감사합니다... 오오... 오... 한 번... 불러주세요! I love you~~~ 와우! 아우, 근데 예뻤다. 서프라이즈 됐어요, 충분히.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지? 너무 웃겨가지고 잘하네. 해결을 하려고 한 게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해요. 모든 아티스트들은 하자가 다 있거든. 저 친구는 좀 늦는 하자가 있을 뿐이야. 이거 우리 팀이니까 보듬어주자 이렇게 엔딩을 아름답게 해 주려고 지금 마음속으로 딱 먹고 있었었는데 좀 약간... 일꾹도 하신 것 같은데, 진짜. 약간 처음부터 약간... 누나 좀 약간 불안해하셨잖아요, 처음에. 이 자식들이 뭐하는 거지? 분위기가 이상하게 올라가니까. 누나 좀 약간 불안해하니까. 근데 멘탈을 어떻게 저렇게 지키실 수가 있어? 진짜 너무 가능하시다. 아, 고마워요. 그렇게... 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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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...